안녕하세요 김순영 라인댄스 입니다 스텝 설명 가겠습니다 40카운트 투월 작품이구요 택 없습니다 리스타트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오른발 앞으로 가면서 워 왼발 워 오른발 앞만보 백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자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2번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하면서 오른발 히치 오른발 백으로 가면서 백록 스텝 스텝 로우 스텝 왼발 백으로 가면서 코스터 스텝 백 투데더 버드 오른발 앞에다 터치하시고 왼쪽 4분의 1 턴 피버턴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8 6 7 8 자 3번 가겠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힐 놓으면서 힐 그라운드 자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자 왼발 똑같이 크로스 힐 놓으면서 힐 그라운드 자 왼쪽 체중 실으시고 잠시 오른쪽 발 사이드 락 리커버 오른발 크로스 힐 그라운드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& 3 4 & 5 & 6 7 8 자 4번 가겠습니다 왼발 백 놓으시고 오른발 사이드 포잉 오른발 백 놓으시고 왼발 사이드 포잉 왼발 포드 터치 사이드 터치 자 왼쪽 4분의 1 턴 하면서 왼발 스텝 내려놓고 오른발 투게더 하시면 되고요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5번 가겠습니다 왼발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투게더 왼발 포드 락 리커버 하면서 히치 왼발 백으로 가면서 코스타 스텝 백 투게더 보디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& 3 4 & 5 6 7 8 클릭 카운트 한번 갈게요 1번부터 5 6 7 8 1 2 3 & 4 5 6 7 8 1 2 3 & 4 5 6 7 8 1 2 & 3 4 & 5 6 7 8 1 2 3 & 4 5 6 7 8 1 2 & 3 4 & 5 6 7 8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비움 데모 영상 같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러비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비움 España